날씨 좋다 우리가 금요일날 도착이지? 응 한국 이제야 코로나 검사를 하러 와서 실감이 나네 요런 얘기할까, 저런 얘기할까, 전차를 먹기 편해요 집중해ера 물이 다시 생겨나는다 다 검사하고, 지금 7시. 진짜 사람 없다. 아! 이제 인천 가는거 트랜스퍼 해요.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준비해서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가 F까지 가야 돼. 여기가 A2에서 내렸으니까 F까지 가자. 진짜 트레이닝이네. 뭔가 드라마 같지? 창작물이야? 어. 저기 앞에 있는 신기한데? 너네네. 눈을 줄 할 사람이 없어. 재밌는데 원다리 원다리? 무슨 진짜 뜀빵한 것 같다 이런 스튜디오 현미가 이렇게 잘 흘려서 보이니까 재밌다 엘리베이터 쇼핑몰 같아 원래 공항이 면세점 듀리뿌리 있고 이래서 쇼핑몰 같아요 근데 살 거 없어 쇼핑몰 카메라 아니야? 스위치 뭐 뭐야 천리 아 이거 열어줘세요. 내가 꽁 호흡해줘. 맛있어? 네. 뭐야? 여기 피자에 있어. 짜잔, 봐봐. 이거는 누구 거야? 맛있어 보인다. 엄마 이거 나도 누구 거야? 이거. 엄마 이거 님이 있어. 내 사랑한테 tr산되고 있어. 이거 하면 내 사랑이 있어? 너 있고 난 네가 배만에 들어 25 Minuten. 산 연봉이 없어. 뭐,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